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단자에 USB-C 포트 하나만 연결하면 화면 출력이 가능한 모델이죠 그리고 요즘 최신 메인보드에는 USB-C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달려있는 C 포트는 화면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 출력 단자를 따로 연결해줘야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USB-C 단자로 화면 출력이 가능한 기가바이트 Z790 Aero-G 크리에이터 메인보드 메인보드 뒷면 설명에 비전 링크 라고 써 있는데 메인보드 I-O 포트에 달려있는 USB-C 단자가 이렇게 화면 출력을 가능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참 이런거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신기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걸 찾아보면 그런 기능을 넣은 제품이 있어 사타 케이블 2개 화이트 컨셉에 맞춘 와이파이 안테나 와이파이 안테나는 밑에 부분이 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이 붙는 부분에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구요 짧게 만들어진 DP 포트 케이블 저도 아직 이거를 써본 건 아니라 일단은 설명만 봤는데 이게 DP 포트 케이블이 왜 들어있냐면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이쪽에 I-O 포트 쪽을 보면 HDMI DP 포트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화면 출력 단자로 생각할 건데 이쪽에 보면 DP 부분에 DP-IN 이게 DP 출력이 아니라 입력 단자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DP로 이쪽에 입력을 받아서 C 단자로 출력을 해준다는 건데 메인보드 설명서에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비전 링크 첫 번째 두 번째 연결 방법이랑 그리고 세 번째 연결 방법을 보면 외장 그래픽 카드에 DP 케이블을 이쪽에 DP-IN 단자에 연결해서 화면 출력까지 USB C 단자 하나로 해준다는 건데 이게 기가바이트 비전 링크래요 이게 되나? 먼저 메인보드를 살펴보면 방열판이 엄청나게 큽니다 뒷면 이거 탑을 쌓아 놓은 것처럼 방열판이 완전 튼튼합니다 히트파이프도 있다 히트파이프가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방열판 사이즈에 기역자로 히트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전원부 온도는 아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M.2 방열판 사이즈는 어마어마합니다 양쪽에 나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나사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이 메인보드는 밑면에도 이쪽에 서멀패드가 있어서 SSD 위쪽 아래쪽 양쪽 면에서 서멀패드가 밀착을 해주니까 열관리면에서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M.2 SSD를 끼우고 구멍에 잘 맞춰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장착 완료 그러면 뺄때는 이걸 살짝 올리면 오 이거 M.2 연결할 때 스프링이 이거 편리하네 오 신기 그러면 밑에 있는 M.2 슬롯 단자는? 밑에 있는 M.2 슬롯 방열판에는 하나 둘 셋 넷 나사가 4개 들어가 있는데 뒤집어도 빠지지 않는 나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꼼꼼하게 편하게 장착이 가능한 이렇게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오케이 그러면 조립을 해 봅시다 테스트용 CPU 랑 램도 같이 대여를 해 줬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모델이랑은 박스 모양이 상당히 다른데 테스트용 CPU는 이렇게 담겨 있나봐요 CPU가 2개 들어가 있는데 12900K 랑 13600K 이거 뭔가 한우 포장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이쪽에 뭔가 상패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테스트는 i9으로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바로 DDR5구나 저는 DDR5 램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저도 언젠간 넘어가긴 넘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DDR5 램은 신기한 게 계속 고클럭 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DDR5 메모리를 사면 고클럭 메모리가 나오면 그걸 못 참고 또 지를 거고 그것보다 고클럭 메모리가 나오면 못 참고 또 지를 거고 저는 제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DDR4 램으로 저를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벤치에 올려서 중간에 있는 이쪽의 나사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네요 CPU 보조전원은 4핀 8핀 다 꽂아주고 이렇게 파워 케이블 2개만 연결하고 CPU나 램이 없어도 이쪽에 버튼을 보면 Q 플래시 버튼이 있어요 이게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거든요 이거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전체 이름을 기가바이트.bin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USB 메모리가 필요한데 저도 쿨앤조이 팁 게시판을 보고 알았는데 이게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윈도우 버튼 쪽에 오른클릭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USB 메모리가 있죠 이거를 속성에 들어가 봐요 볼륨에 들어가 보면 파티션 형식이 gpt로 되어 있으면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션 형식을 mbr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벤토이를 실행해서 옵션에 들어가서 클리어 벤토이 예 이렇게 해주면 USB 메모리가 자동으로 포맷이 되면서 오케이 이렇게 포맷이 됐죠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 보면 속성 볼륨에 보면은 파티션 형식이 자동으로 mbr로 바뀌더라고요 포맷 FET32 이걸로 이제 포맷을 해주면 될 겁니다 오케이 완료 아까 전에 이름을 바꿔놓은 바이오스 파일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안전하게 제거 USB 디스크 꺼내기 이거를 해 준 다음에 메세지가 나오면 이때 뽑아주면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바이오스라는 이름이 있죠 여기에다가 바이오스 플래시백용 USB를 끼우고 큐플래시 버튼을 한번 딸깍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데 이 빨간불이 깜빡이는 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불이 두 군데 다 꺼졌고 파워까지 꺼졌으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난 겁니다 저는 CPU를 끼울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녹고 온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리고 그냥 누르면 벗겨질까 아무튼 벗겨지고 어느 정도 토케이지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중간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뭐 성능은 차이는 없겠지만 썸홀은 10년을 쓰기로 약속했지만 누가 맨날 썸홀 제도포를 하는 바람에 벌써 얼마 안 남은 MX-5 펌프 단자는 24핀 전원 이쪽에 달려있네요 5번도 펌프 6번도 펌프라 그랬으니까 6번에 가까우니까 여기에 달아주고 라디펜은 이쪽에 CPU 단자 여기에 달아주면 될 겁니다 파워가 켜지는지 내장 그래픽 HDMI 단자에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파워 온 그렇지 이게 바이오스 플래시백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으니까 CPU를 끼우니까 나머지 작업을 이렇게 껐다 커지면서 두 번 정도 하나보네요 그런데 아까전에 이쪽에 6번에다가 펌프를 연결했는데 펌프가 최대 RPM으로 돌아가지가 않네요 스마트펜 여기에 들어가서 펌프 6번 선택하고 6번 펌프 스피드 컨트롤을 풀스피드로 이렇게 해주면 펌프가 최대 RPM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윈도우를 깔면 되는 건가? 일단 윈도우는 설치를 했는데 이쪽에 보면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를 설치하라고 알림이 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체크하고 캔슬 이러면 안 뜰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을 해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또 떠요 이거를 바이오스에서 아예 끄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F2 누른 다음에 고급 모드에 들어가서 세팅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이오포트 이동해서 이쪽에 보면 기가바이트 유틸리티 다운로더 컨피그레이션 있어요 들어가서 이거를 비활성화 해 주고 다시 윈도우로 들어가 보면 다음부터 다운로드 하라는 메시지가 안 뜨게 됩니다 내장 그래픽 상태에서 HDMI로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는데 dp포트는 인단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화면이 안 나오나? 이게 출력은 안 되나? 아 화면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dp포트 단자는 오로지 입력 단자로만 동작을 하나 보네요 그러면 설명서에는 hdmi 단자가 2.0 버전이라고 써 있었는데 끼우면 주사율이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한 거 보니까 hdmi 버전은 2.0까지 지원하는 게 맞네요 hdmi 2.1 버전까지 지원하면 좋은데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휴대용 모니터 3개 중에서 화면이 제일 큰 거 17인치 짜리 요거 17.3인치 짜리 휴대용 모니터는 지난번에 알리 세일할 때 산 거거든요 휴대용 모니터에 usb-c 케이블 하나만 연결을 하면 바이오스 화면도 나오나? 바이오스 화면도 잘 출력이 되고 윈도우로 들어가보면 비전 잉크 단자가 dp 1.4 버전까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2560-1440 qhd 해상도 144hz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네요 모니터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역시 60W까지 지원을 하니까 뭐 밝기를 올려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전 잉크의 진짜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메인보드 처음 개봉할 때 같이 들어있던 이거 짧은 dp포트 케이블 외장 그래픽카드 dp포트 단자에 끼우고 메인보드 dp인 단자에 끼우면 그리고 비전 잉크 단자에 끼우고 비전 잉크 usb-c 케이블 하나만 끼우면 바이오스 화면 뜨나? 오케이 바이오스 화면 뜨고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가보면 엔비디아 제어판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연결되어 있는 1080ti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80ti 그래픽 스코어 9900점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 오차범위 수준으로 정상이고요 그러면 현재 13900K 내장 그래픽 활성화 돼 있는 상태에서 외장 그래픽 1080ti가 끼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dp포트 를 빼면 어떻게 되나?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이 모니터가 지금 안 잡히는 걸 보면 내장 그래픽 상태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dp를 또 꽂으면 듀얼 모니터로 인식이 돼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없어졌나 봐요 이럴 때는 제어판이 아마 듀얼 모니터 왼쪽에 넘어가 있을 거니까 윈도우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넘어겠죠 비저 링크 단자에 연결해 주니까 이번에는 지포스에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니터 하나 더 그래픽 카드에 dp포트에 끼우면 화면이 두 개 다 나오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듀얼 모니터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케이블 빼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휴대용 모니터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호환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리뷰했던 카멜 모니터거든요 17인치 이름 없는 모니터는 사용하는 중에 비저 링크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끼워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카멜 모니터 처음부터 부팅을 한 다음에 2560, 1600, 130Hz 잘 인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usb 케이블 뺐다가 다시 꽂으면 네 이 녀석은 화면이 안 떠요 알리발 휴대용 모니터 같은 경우는 usb-c 단자가 입력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허브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표준이 아닌 각각의 ad보드를 사용하니까 이게 호환성이 좀 타네요 기가바이트에 문의를 해 봤는데 그림 그리는 대기업 타블렛 한마디로 와콤 타블렛 같은 경우는 usb를 빼다 끼어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를 보면 아무래도 알리발 모니터들의 호환성이 좀 있나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13900K에 달려있는 내장 그래픽이랑 외장 그래픽 둘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어 작업할 때는 인텔 내장 그래픽 퀵싱크가 동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프로젝트 설정 일반에 들어가서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으니까 렌더러는 무조건 CUDA로 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 4K 30프레임 100메가짜리로 촬영한 거 4개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화면 이동을 해도 느려짐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재생발을 잡고 끌어도 전혀 느려짐이 없어요 이거 프리미어 작업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퀵싱크는 혁명입니다 이거는 이거 만일 내장 그래픽 끄잖아요 F2번 눌러서 고급 모드에 들어가서 세팅 들어가서 아이오포트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 시키고 윈도우 들어오면 내장 그래픽이 없어졌고 1080 Ti 하나만 잡혀 있죠 아까 전에는 이게 실시간으로 탁탁탁 잘 움직였는데 이제는 뭔가 한박짝씩 뚝뚝뚝 끊기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리미어 작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장 그래픽 있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만일 12400이랑 13900KF 둘 중안에 프리미어용으로 뭘 쓸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이 12400을 고를 거예요 내장 그래픽 있으니까 인코딩 해보면 인코딩 할 때 그래픽 카드 사용률 내장 그래픽도 사용하고 외장 그래픽도 둘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퀵싱크 정상적으로 둘 다 사용하네요 어차피 남는 DP 포트 케이블 발상의 전환으로 입력을 받아서 시드 함자로 출력을 한다? 오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다른 제조사들도 이거 있으면 2560 1440 144Hz 4780 144Hz resources dice 아멘